멘탈이 단단한 사람들이 태도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많은 아픔, 우여곡절, 역경들을 겪어왔고 또 그것들을 극복하며 쌓아온 내공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런 역경과 아픔과 우여곡절에 주저앉고 넘어져 좌절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역경과 아픔과 우여곡절을 씩씩하게 딛고 일어나 극복한다. 그렇게 단단함을 갖춘 그들은 타인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여유롭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형성된 단단함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나를 오롯이 지켜주는 기둥이 된다. 폴커키츠 마누웰 투쉬 마음의 법칙 중에서